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제사예요 감사가 빠지면 감초가 빠지는 것과 같은 것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가지 은혜, 만가지를 받아놓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걸어다닌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하면 모든 병이 떠나 감사가 무기예요, 마귀가 물론 감사 안 할 때 마귀가 탁텀 타는 거지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올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의 만가지 은혜 이 세상에 만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건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예를 들어 양궁이다 그러면 양궁은 금메달이 남녀, 혼식, 복식, 단식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메달 4개를 따면 금메달 싹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산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천국 가고 구원 받은 거 이것만 해도 금메달 싹쓸이 다 한 거예요 그 외에는 받아봐야 은혜다리 천하를 다 가져, 대통령이라 그래도 죄산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해도 영원히 감사해도 다 감사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찬송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아서 청량할 수 없어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넘쳐나야 돼요 밥도 막 김이 막 솟아나야 밥이 되듯이 감사도 넘쳐나야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익어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불평불만하고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어 인간이 아니야 그건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유엔군이 어제도 말했지만 16개국이 와서 이렇게 참전한 나라가 역사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은 남의 집에 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 자식을 가서 그 집을 위해 생명 바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멀리서 이렇게 도와줄 뿐이지 직접 와가지고 뭐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면서 미국에는 우리 때문에 장애인 된 분들이 평생 20대에 와가지고 보상당한 장애인은 그건 몇 십만이에요 몇 십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성교사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나라 100%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니야 다 성교사가 학교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 숭실대학, 평양은 숭실대학, 서울은 연세대학, 배제대학, 배제학당 성교사가 아니면 무슨 학교가 다닐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눈을 뜨고 교육을 이래 한 거지 우리 성교사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지켜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은 거지 우리 선조들이 믿음 안 지켰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어요 잘 살지 않으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악착같이 어떻게 하더라도 잘 살아야 돼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도적질을 해가지고라도 잘 살려고 그러고 사기치고도 다 잘 사는 데 목적인데 개인도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200개국이 못 살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지금 어제 뉴스는요 우리 경제가 일본을 GMP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나는 다른 나라보다 일본보다 앞섰다 그러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일본 쇼니를 삼성이 넘어섰다라는 일본하면 제철인데 포항 제철이 일본 제철을 넘어서 이제 자동차도 일본 따라갑니다 자동차만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고 우주공학이라든지 아주 이런 고도의 기술은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따라 붙이는 데는 우리를 당할 적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일본은 집도 다 열매평짜리 감소하게 삽니다 먹는 것도 간지러울 정도 강아지 먹듯이 찌칵 고양이 먹듯이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는 아예 한 목 한 상 갖다 놓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거는 보이는 건 사실 없어요 핍박하고 가난하고 빚만 물려주고 동생 다섯 다 물려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시골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는데 10원이라도 가져오셔야지 그릇 하나라도 가져오셔야지 빈손 들고 동생들 데리고 아버지 서울 마침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되어서 아버지를 제가 혼자 되신 아버지 25년 모시고 아버지는 황금기를 누리셨어요 우리 집에 일단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나가서도 많이 가져오고 이러면 우리 집에 있습니까? 신방 다니고 집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잘 잡수셨어요 아주 음식을 잘 잡수시고 아주 미식가예요 아버지는 유교적인 그런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양반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같이 안 잡수셨어요 언제나 오늘은 떡국 해라 그러면 따로 떡국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손으로 만든 떡국이 그래서 쌀을 빻아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떡국을 해가지고 매일 떡국 그래서 소, 소머리 가져다 꽈라 사골 해라 그래서 집에 고기 냄새가 진동을 꽈라 밤 12시에도 손국수 해내라 그러면 국수를 사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해야 돼요 집사람은 또 너무 그런 걸 잘해 그런 효부가 없어요 집사람은 저 있는 데는 천사고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고 부모님에게는 훌륭한 효부예요 효부 동생 다섯 시누이들 아직도 집에 와가지고 싹쓸이 가져갑니다 친정이라고 오면 아버지 엄마 없는데 나이 60, 70 넘어가지고 내 동생은 지금 78인 거 그런데 그리고 또 집에 오면 집사람이 다 싸주고 우리 집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감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의 수많은 고난이 쌓이고 환란이 쌓이고 내 눈물이 도람통으로 쌓여가지고 명성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환란이란 환란 다 당하고 명성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요 단위 목사를 잘 세워주시고 후임자가 와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다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해서 이어가니까 주님의 은혜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든 즉시 전임자가 하던 거 부목사 다 자릅니다 첫째 부목사 목 다 날아갑니다 보따리 안 살 사람 없어요 아무리 보태봐야 6개월 내에는 다 이동 견뎌나지 원로 목사하고 친했던 장로님들 첫째 제거예요 다 제거 다 제거 그 다음에 원로 목사 반대하던 장로 딱 앞장 세워가지고 확 전부 휘에 잡아가지고 당회가 착착 나누어져요 얼음 조각같이 갈라져요 상상도 못해요 성교사들 다 잘라요 강단 다 바꿔요 이거 모양 이거 보기 싫다 그래 싹 다 바꿔요 안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이 광성교회 폐허가 되다 싶어요 만 오천 명 모이던 교회가 천 명도 안 모이는 교회로 떨어져 버려요 날마다 강단 싸움 싸움이 일어나니까 싸움 보기 싫은 분은 나가버리고 남은 분은 결사적으로 끝까지 특공대만 남아 싸우니까 당할 법이 못 당하는 거예요 다 경찰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매일매일에 할렐루야 하는 게 감사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감사해요 알았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성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가지 엄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포함해서 석유가 하나 석유 난다 그러면 일단 좋아해야지 그걸 가지고 왜 석유 나냐 안 날 것 같다 아니 안 날 것 같아도 날 것 같다 그래야지 확실히 날 것 같다 그러는데 안 날 것 같다 그런 거는 그건 보통 삐딱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확실히 난다 확실히 난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나라가 펑펑 쓰는데 석유가 안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석유가 일본도 안 나오는데 우리만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석유를 일본 있는 석유를 다 이리 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본은 안 나오고 붙었는데 바로 그 경계선에 우리 쪽으로 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은혜인지 할렐루야 저 제를 감사해요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저같이 개인적으로나 삶의 교회 지난 과정에 이만한 교회 만드는데 우리나라 가만히 둡니까 다 뜯어내고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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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1년이면 자동차를 여러분들보다 자동차 지금 있는 제가 탔던 것도 20만 킬로는 그렇게 많이 갑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40년을 그래 다녀도 사고 없게 한 것도 아이고 보통 기적이에요 수업은 길을 가고 밤에 낮에 비오는 밤에 그것도 내가 운전하는 건 그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항상 지켜주시고 그것도 감고 질병 없게 한 것도 감사해요 건강한 거 사람이 살 수도 없이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큰 사고 없게 하십니다 감사해요 이 건축이 이렇게 많아도 이 건축하는 이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세력들 깡패도 많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사고 없이 다 공사 다 마친 것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12월 24일이 이 본당 건축한 날인데 중공한 날 하나님 앞에 헌당한 날인데 감사해요 그 헌당식 할 때 커팅식은요 김영삼 대통령 오셨죠 총리하신 분들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내로라고 하는 거물들 다 오셨어요 그날 헌당 예배를 4시간 했어요 4시간 헌당식을 무슨 4시간 하니까 대통령도 움직이지도 않아서 다 은혜 받고요 그런 헌당식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눈물로 감사해요 감사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감사만 찾으면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나라 못 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는 축복해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은 교회 우리 가정 가정이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택한 거는 너가 감사해요 대한민국의 불평공화국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불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불만하려고 하면 천사도 불만해 천사장이 불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가 되어도 불만하려고 하면 한도 없는 감사하면 한도 없이 감사가 많지만 감사의 금광을 캐 들어가고 계속 감사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장학생도 많이 기르고 우리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입니다 선교사 거기에 와서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면 서울에 와서 연고대 이대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집도 다 우리가 지어서 다 하고 미국에도 가서 하지만 감사하단 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요 너 감사해라 너 감사해라 감사합니다고 해라 그러면 어디 가도 복을 받습니다 감사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그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 누가 밀어주겠어요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병원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거 얼마나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가 복받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복받고 감사하는 민족이 돼요 우리 나라가 감사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총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 총리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총리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내일 모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감사해 감사해 안마 70 딱 넘어서면 인생 다 산거예요 나머지는 감사로 이제 준비해 천국 갈 준비를 예복을 딱 준비하고 몇 년 이내에 부를테니까 한 번 공부할할 때 다 산 거 인생은 70 넘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건강하면 못해요 취직을 하겠어요 장가를 가겠어요 애를 놓겠어요 70 넘으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그 외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감사함으로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불을 날이 딱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준비만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딱 70 넘었다 매일매일 천국 갈 준비 잘하고 다른 욕심 내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고 감사하고 선교 많이 하다고 딱 끊어지면 제가 선교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주머니 있을 때 해야지 딱 하나님 끊어버리면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선교 많이 하고 감사 많이 하고 다른 욕심 내지 말아요 기도원에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수양관 왔다 갔다 그래도 끝까지 먹고 살고 무언가 끝까지 돈 더 벌려고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온전한 교인이 아니에요 다 끝났는데 이미 게임이 불이 꺼졌는데 천국 갈 준비 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딱 부르시면 할렐루야 부르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거지 천국에서 부르는데 하나님 날 불러주시면 딱 그날을 생각하고 70이 넘는데도 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바락을 하고 남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인간의 연안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할렐루야 저도 건강에 은혜를 주셨지만 절대로 안 믿습니다 부르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또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왜? 준비하라고 그것도 말씀 안 해주면 그건 주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기간은 어디까지다 딱 정해놓고 딱 열심으로 주의를 하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니까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만 하는 내 앞날만 천국 갈 수 있도록 딱 준비 다 해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3년 4년 5년 계속 수술 반복하고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이 세상 끝까지 주의를 하다가 매일매일 오늘도 집에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아이들 와서 내가 주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경인대로 한 번 하면 안 돼요 주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